네, 일단 근로시간 개편한 대통령이 원래 69시간까지 주당 최대 몰아서 일할 때입니다. 늘 그런 건 아니고. 69시간까지 하자고 했는데 반발이 워낙 세서 60시간 밑으로 다시 검토해보라고 했죠.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맞습니다. 그 여러분들이 아마 대학생이신 걸로 제가 대부분 알고 있어요. 그런데 직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시진 않았지만 아르바이트라든가 단기 알바라도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동자인 것이고 아무리 어떤 시간을 일하든지 내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인터넷에 기절 근무 시간표라고 조금 작게 프린트를 해서 안 보이실 텐데 이런 게 돌았거든요. 보시면 딱 볼 거는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 기절이라고 까맣게 돼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기절이 이제 이 첫 주에 보시면 3일 정도는 기절을 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출근하고 퇴근하는 시간 그다음에 잠자는 시간 빼면 거의 다 근무로 채워져 있고 주말에 치킨 좀 먹고 넷플릭스 보는 날 하루 있고 자유시간은 한 달에 하루 정도 더 있는 그런 어찌 보면 이런 게 가능하지는 않지라고 생각도 될 만한 그런 표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얼마나 직장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이 근로시간이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싫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부감을 갖고 있는지 단적으로 좀 보여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그래서 이런 근무 시간표가 인터넷에서 누군가 만들어서 화제가 되니까 근로시간 관련해서 정부 정책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. 아 저런 인터넷에 떠도는 시간표는 가능한 게 아니고요. 라고 해서 거짓 없는 근무표다라고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만든 거예요. 보시면 저는 여기 숫자 여러 가지 적혀있지만 이 기절 근무 시간표랑 다른 거는 하루에 11시간은 쉴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너무 좋죠? 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예요. 11시간이면 생각해보시면 출퇴근을 예를 들어 1시간 정도씩 한다. 그러면 왕복 2시간 하고 잠을 8시간 잔다 하면 2시간 더하기 8시간 하니까 10시간이잖아요. 그럼 1시간이나 더 쉴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굉장히 많이 집에서 충전을 하고 잠도 8시간 잤으니까 11시간 쉬고 다음날 또 오면 되죠. 오늘 만약에 제가 밤새서 밤 9시에 출근해서 내일 아침 8시에 퇴근을 했다. 그럼 11시간 지나면 8 더하기 10일 하면 저녁 한 10시쯤 될까요? 산수가 안 되는데. 그럼 10시쯤 다시 출근하면 11시간 쉬었으니까 괜찮다. 이것도 사실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거죠. 그래서 보면 그 중간에 특정 주에 어떤 한 주에 이렇게 몰아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야호 이번 주는 야근 끝이야.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묻지마 칼테. 당연히 칼테는 묻지 않아요 아무도.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데 왜 퇴근해? 라고 하면 퇴근 시간이니까요. 민규 씨. 라고 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제가 좀 흥분을 지금. 박민규 기자님. 그렇죠. 제가 요청한 건 아닙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더 생생하게 와닿게 설명을 드리려고 목소리가 좀 높아진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묻지마 칼퇴를 하는 것이 과연 느낌표를 붙이면서 큰 글씨로 강조해야 될 만큼 우리 사회에서 대단하게 축하받을 일인가 하는 좀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있고요. 사실 원래 52시간 제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런데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소정 근로시간. 그러니까 기본 근무 시간은 우리는 주 40시간제예요. 그런데 연장 근무를 12시간까지만 일주일에 허용을 합니다. 라고 해서 40 더하기 12. 그러니까 52시간 상한인 거거든요. 그런데 마치 52시간은 얼마든지 일해도 되는 것이고. 그다음에 60시간까지도 가고 69시간까지도 가고 하는 것도 뭐 바쁠 때면 그럴 수 있지 라고 단순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취재하면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